빛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경영이념으로 40년 동안 조명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필룩스의 회장 노시청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노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다 하신 건가요 인사? 익숙치 않아서. 조명회사 감성조명 필룩스 회장 노시청입니다. 먼저 필룩스라는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40년 전에 조명을 조명 문화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보고자 노력했던 회사고 지난 20년 전부터는 감성조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태양조명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우리 실내에 살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실내에서도 자연조명의 변화를 연출해보는 그런 조명을 해보고 싶은 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조명이 살아있는 조명이 가능한 시사가 됐어요. 감성조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감성조명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는 감성조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고 만들어내신 단어시군요 그러면. 흉을 볼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그 단어에 굉장히 고객들이 친숙해 하시거든요. 저희는 감성조명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아니고 조명이 사실 안 보이는 걸 밝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시작인 건 사실이지만 기본이죠. 지금은 조명이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 것 이상에 많은 빛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네요. 예를 들면 태양의 빛이 어두운 것 이외에 모든 생명체와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밤낮이 뒤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호르몬 분비가 바뀌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 갔다 보면 고통이 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불빛 한 3, 4분 보면 잠을 못 이루는 경우 있죠. 우울증도 사실 빛을 안 본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해서 우울증 치료에도 적합한 빛이 있어요. 그렇군요. 또 회의를 하거나 또는 작품 활동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적합한 빛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동안 그냥 했는데 그만큼 빛의 영역이 우리가 활용할 분야가 참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수험생들한테도 더 집중력을 높여주는 조명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집중력뿐만 아니라 두뇌의 회전 속도를 빨리 높이는 산수, 수화 이런 것에 적합한 빛이 있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다음에 작품 활동하거나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거나 또는 미술을 한다거나 좌뇌우뇌, 또 복합적인 언어 같은 모습은 좌뇌우뇌을 같이 써야 돼요. 이런 것일 경우에는 학습할 때에도 그 적당한 빛이 다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숨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빛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믿을 때 성경책을 은혜를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틀린 걸 찾아내려고 읽었어요. 말이 안 맞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논리가 안 맞는 거 그런데 그런 거 찾다가 그런 거 찾다가 빛에 대한 것이 어머 하느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다는 것도 빛을 쫙 걷지 말이 안 되는 거 우리는 집을 짓고 조명을 나중에 다는데 하느님은 조명부터 하셨어 허공에다가 말 안 되니까 밑줄 긋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명을 하게 되니까 여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밑줄을 보이셨군요. 말이 안 된다면서 알고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빛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빛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는 그냥 안 보이니까 밝게 보이는 목적 그런데 하느님은 이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과학이고 진리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 이외에 생명체에 미치는 모든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느님은 빛부터 안 만드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저도 영감을 얻어서 이왕 빛을 만들려면 다 그런 빛을 내는 것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엉뚱한 것이 그게 또 감성 조명이라는 어떤 단어, 생각, 방향, 비주얼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까지 연구하게 되신 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셨던 거군요. 그런데요. 보암 전기전자재료연구소를 1975년도에 창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75년도면 혹시 연세가 언제 때 이셨을까요? 25살이요? 25살이요? 아로투시 장교 예편하고 했죠. 되게 젊은 나이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셨던 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신문도 팔고 재미리도 팔고 모으려는 마음으로도 팔고 도전 내신이 강하셨군요. 대학 다닐 때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학교 앞에 탁구장 개업하려고 임대하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셨어요? 그럼요. 제일 큰 탁구장였어요. 그 당시에는 탁구다이 제조업체가 없어서 그것도 손으로 만들고 고객의 마음을 끌어모으려고 애들 써보고 그러면 굉장히 늘 도전 정신이 강하셨던 것 같은데요. 창의적이시고 또 특허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혹시 직원분들도 같은 마인드세요? 우리 회사의 연수원은요? 회사 안에 연수원이 있나요? 그 연수원 이름이 드루밍 투모러예요.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면 노력은 자기가 하게 돼요. 그리고 왜 진짜 실력이 아마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에게 제 경험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또 가능한 특히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혹시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인가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항상 회사 내에서 일주일 한 번씩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직원들 마음 안에 많은 영감이 자리 잡고 또 착한 마음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착한 마음으로 생산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역할이 영향이 컸을 거로 보아져요. 아까 연수원 얘기도 하셨지만 심의식을 특별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심의식은 어떻게 보면 꿈을 나누는 시간이지 시작하는 것만 선포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심의식은 모든 사업부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했어요. 결제받고 의사결정 확정나면 다 서로 무릎 들어가니까 두 번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10분짜리 영화 만드는 노력을 해봤어요. 팀별로 영화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을 10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저희 같은 방송장이들도 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장비도 참 어렵고 그걸 프로그램 편집하는 것도 전문가인 사람이 얼마래요? 수없이 편집하고 지네들이 앵커하고 지네들이 조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불편한 가운데 오래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만들어 놓고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편집을 찾고 하잖아. 그게 사업하면서 실패하는 걸 한 마음 줄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번 편집해서 여기 발표를 하면 시무식 때 우린 시사회를 해. 근한 30개 팀이 10분짜리 영화를 30개 팀이요? 시사회를 해. 그냥 그때 같이 보는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서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또 뭘 하는가를 알게도 되고요. 또한 나아가서는 팀들이 팀 멤버십이 어떤가? 리더십이 어떤가? 창의력이 어떤가? 열정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를 매겼는데 나중에는요. 박수만 봐도 공감지수가 나와요. 그때는 그랬다. 슬림램프는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 최초로 슬리스를 구현한 슬림라인은 이태리 리빈루체 전시회에서 탑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슬림라인은 독일 전시회 디자인상까지 2연타석 홈런을 쳤다. 이렇게 사원들끼리 팀워크가 좋은데요. 또 경영진과 사원들의 관계도 좋다고 들었어요. 노사관계가 무척 좋고 또 근속연수가 길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경기 북부에서 저희 회사 노사분규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강했어요. 과거의 지금은 아니고요. 20여 년 전 민주노총도 우리 회사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곱이 곱이 넘기면서 또 직원들하고 정이 들고 결국은 신뢰가 생기니까 모든 문제가 다 눈녹듯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속연수가 25년이 넘어요. 평균. 25년이 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일찍 매 맞고 일찍 철들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제가 제일 사랑해요. 일찍 매를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어떻게 풀어내셨어요?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경영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직원 쓰고 필요한 놈은 내보내는 걸로 알았어요. 그게 경제원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경제활동하는 경영자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내가 필요 없을 때 안 쓰면요. 그네들한테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경영자란요. 어떻게 보면 그네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경영자야.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고 내보내면 경영자가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런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아 경영자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자르고 안 자르는 게 아니라 그네들과 더불어서 돈 벌어서도 이웃을 돕고 돈 벌어서도 참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서 다이들 직원을 자른다는 건 그 당시 지금은 상상을 못해. 그게 경영이다. 경제활동하고 경영활동하고 차이가 있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해결이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조선시대쯤 되나요? 네. 어허 여기 선조들이 공부하면서 이 등잔을 이용해서 선비를 공부했어요. 와 밤에 얼마나 콧구멍이 까매졌다. 그 당시 그랬겠네요. 밝게 하자니 맵고 열어놓자니 춥고 네. 아니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수집을 하셨어요? 아 뭐 40년 동안 평생 해외 출장 오며가며 주워서 주워서 모으니가 세월이 가니가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광산에서 광부들이 땅속에서 석탄을 해결할 때 어두운 문제가 제게 중요하죠. 그거 광부들용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에디스 전기와 관련된 전기 조명에 하나의 그 이바지한 분들 내가 모아있죠. 장년님 근데 이 조명박물관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취미로 모으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게 하나 있고 아 예 또 하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빛의 비밀을 빛의 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요. 삶에도 유익하지만 빛을 잘 알려주면 하나님을 믿겠더라구요. 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그 공원 들이신 그 깊이 빛이 평범하니 않다. 그리고 여기 와서 피조물하고의 빛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긍정하지 말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 성교의 도구가 되겠다. 조명에서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까지도 발전했어요. 혹시 조명박물관에 들러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받게 됐다거나 이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럼요. 찾아와서 막 상담도 하고 그래요? 상담보다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 간혹 강의도 많이 요청받아요. 여기서도 받지만 저 초청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럼 하느님 즐거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또 연결을 하시는군요. 박물관을 쭉 둘러보니까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방학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오기에 딱 좋은 박물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박물관도 잘 해놓으시고 기업도 권실하게 잘 성장시켜 놓으셨는데 이 기업에 갖고 계셨던 지분 45% 중에 30%를 매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정말 아까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창업은 제가 했다 하더라도 기업은 내가 늙으면 기업도 늙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더 잘할 사람하고 연계해서 지속 발전해야지 사업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사업을 창업할 때부터 40년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올해가 40년 중간에도 별소를 다 했죠. 작년에 40년 그래서 결단을 하셨던 40년 되고 딱 25일 만에 내가 결정을 했는데요.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런데 왜 40년이세요? 제가 보니까 한 100살까지는 살겠더라고요. 요즘 다 100살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앞서 모든 분야에서 일하시던 선배님들 보니까 65세 넘어서 경영하시는 것은 내가 봐도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릴레이를 한다기는 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을 그때 가서는 정작 모르셔.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 했는데 딱 제가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스케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하는 첫째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마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달려왔지만 사실 돈은 쓰자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벌기만 하고 죽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 놓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크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는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쁘시게 쓰는 것을 이제 더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깐 하려고 하니깐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40년 처음에 딱 정하고 40년 딱 됐을 때 결단을 하셨고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게 딱 결단하셨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도 있을 텐데 내 이 기업을 당연히 물려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도 그러지 않게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막상 매각을 하고 나니까 충격이 많았던 걸로 봐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상의할 게 있고 상의 못할 게 있어요. 상의 안 하셨군요. 못했지. 안 한 게 아니라. 이해해 주길 바라요. 제가 이거 결정하는데 타이밍도 있고요. 의사 결정하는데 복합적으로 고려할 거를 판단할 수 있기에는 가족들이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상대들이라 역시 외로운 결정을 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가족들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그래도 지금 가족들이 지금은 다 이해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셨군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솔직히 저한테 청주기로 맡겼지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네. 그런 말 하셔서 내 마음대로 네 거 내 거 해서 아무나 막 주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 그런 생각 갖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글로는 배우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명확히 써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한다고 안 보이나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저한테 맡긴 게 많다는 얘기는요. 청주기 청주기도 짐이 무거우면 무서운 거예요. 경유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할 일이 더 많잖아. 짐이. 아 네. 그런데 장로님 정말 정말 철저한 청주기적 삶 이런 거는 또 기업을 경영했을 때도 그렇게 해오셨고요. 모든 게 다 신앙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신앙이 기본이 된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생각하세요? 살펴보니까 중간중간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도 크리스찬 동호회 활동 오늘 했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그때는 크리스찬 문화활동이지 제가 크리스찬 답지 못했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초기에는 크리스찬 욕심으로 요즘으로 대박 터뜨려 보려고 내 욕심 내 꿈 이루려고 발버둥 쳤지 하느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돌아보시니까 그런데 여러 번 망했어. 포기만 안 했지 많이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실패 경험이 엄청 많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모면하는 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평범한 확률이 아니라 수백만 분의 일에 해당하는 확률로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던 얘기죠. 각 상황 상황마다 거의 두 손 두 발 닫으려고 그럴 때마다 찬스가 오고 또 더 이상 더 이상 못할 순간순간마다 또 다른 기회가 오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계약금을 주고 또 해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점처리되는데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엎으러졌죠. 그런데 그게 살아남은 이유가 지나서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누군가 날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하느님 말씀에 순정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저거 의사 결정할 때마다 그런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안 될 것 같은 것인데 참 우리 많은 이들이 그걸 체험하면 가진만 해도 할걸? 그리고 40년 지금 와서 보거든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건 다 불거품이고 쓰레기통 같고 그리고 순정하면서 그런 대로 조금조금 취한 것들은요. 저는 체험이지만 구슬이 끼워져서 나중에 다 비즈니스 찬스로 이어지더라고요. 혹시 꿈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거나 너무 어려울 때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한 교회 건축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교회 개척도 하셨군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업도 어려운데 참 어려웠어요. 그때 3년 내내 돈도 없고 이웃에서 방에 가시면서 건축이 중단됐을 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준비하면서 당시 이송신 목사님이라고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와서 말씀 전하셨을 때 3일 하는데 3일 내내 똑같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 꾸셨어요? 꿈이 참 평범치 않은 꿈인데 제가 어린애로 돌아갔어요. 모습이 교회 앞마당에서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이발저발 발로 툭툭 돌을 치면서 놀다가 이상한 돌이 있어 집어봤는데 돌이 뒤를 지져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있는 거야. 형편없는 돌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마침 다 놀다가 아, 보라고 그러니깐 다 도망가냐?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놀는 데서 이 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상이 사명해서 놀라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예수님의 눈을 꿈뻑 감았다 뜨시는 걸 꿈속에서도 소스라 쳤어요. 그런데 그 꿈을 3일 내내 꿨어. 나 꿈을 3번 동일한 것끼리는 겁니다. 참 그럼 참 거의 불가능하게 아까운데 아, 이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이성신 목사님한테 그 꿈 얘기를 드렸더니 아, 이 분께서 저 당시 집사였는데 도집사님 참 귀한 꿈을 꾸셨습니다. 평생 귀하게 간직하시고 참 하느님과 함께하세요? 아주 그냥 그런 말씀까지 주셔서 저는 그 뒤로 참 그 눈을 감았다 뜨신 의미를 저는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왜 눈을 감으셨을까? 그러게요. 내가 실망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죽지 말아.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내가 너 하는 거를 내가 보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격려의 어? 그 다음에 앞으로도 너 하는 일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후로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돌의 형상에서 눈을 꿈뻑 감았다 뜨시는 거 그 생각이 항상 있질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저한테는 큰 영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적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계속 그 뒤로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셨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교회 건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세 개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럼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셨나요? 세 군데의 교회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제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교회 지어주시기 바라면 제가 잘 마무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만 바라보신 걸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큰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돼. 자녀들도 홍기가 돼서 그 교회에서 교르식도 하고 싶고 그럼요. 또 안 되더라. 어느 날 나를 받아서 교회를 매듭을 줬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 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마침 또 연계가 됐어. 또 거기 가서도 또 건축 앞장서고 나는 건축가 출신은 아닌데 교회 건축가 출신이 돼 버렸어. 아휴 그런데 장로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사실 뭐 아까 그 교회에서 내 자녀 시집장가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 되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욕심이 나거나 내 유혹을 못 이기겠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 봐요. 장로는 너무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 칼같이 딱 살아오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했어. 견미했어. 그걸 생각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제가 겁이 많아.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앞서 보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청년들을 요즘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크리스찬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이 젊어서 창업의 꿈을 한 번 정말 현실로 시도하는 건요. 정말 청년다운 보람된 일이라고 봐요. 특히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는 기업이 일터 사역지가 교회가 될 시대가 됐어요. 건물 중심 하나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터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에 준해서 경영하고 그 준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비즈니스라는 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전개하고 그건 나는 하나님이 더 깊아실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업 경영을 젊은 크리스찬 청년 창업자들에게 접목해 주는 게 이 교회 사역을 돕는 것일 것 같아. 그래서 그 방향에 제가 한 10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갈 때가 됐지. 혹시 그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창업이요. 돈 빌러서나 돈 투자해서 하는 게 창업이 아니라 창업 정신을 갖고 준비하는 것부터가 더 중요하다. 더욱이 크리스찬 창업 정신은요. 욕심으로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저와 같이 또 어려운 길을 겪으니까 시작부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 욕심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터를 통해서 그러면 일터에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게 다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지금 교회는 훈련소야 영적인 훈련소만 이지. 전투가 안 돼. 나가면 다쳐. 그러니까 아예 전투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알리키는 게 결국은 믿음의 용사를 키우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 청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장로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도 되고 하는 건가요? 멘토가 되었죠? 많이 와. 오기도 하고 제가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청년들이랑 늘 만나시면서 신앙과 삶의 노하우를 같이 나눠주시고 하시는 거군요. 장로님 끝으로 장로님 기도 제목을 한 번 여쭤볼게요. 어떤 기도 드리세요? 제가 좀 맘 먹은 걸 또 하느님의 비전으로 알고 변하지 않고 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당사자가 안 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를 한 번 모으겠고요. 장로님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일을 정말 많이 해주시길 그렇게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룩스에서 나오는 제품들과 장로님의 철저한 청지기적 삶이 이 사회를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또 같이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